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제가 어제는 파이돈,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들어있죠. 플라톤이 쓴 파이돈. 소크라테스의 회상록 최근에 제가 한번 권해드렸습니다만 소크라테스의 논어 같은 책이죠. 일상의 소크라테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소크라테스의 기본적 가르침은 잘 나와 있고요. 플라톤의 파이돈. 이거는 책값이 4,900원이에요. 요즘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혼불멸과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신데 어떻게 해요? 하는데 혼자 신나 계세요. 나 이제 신들의 세계로 간다. 불교로 치면 극락정토에 해당되는 사상이 나옵니다. 보시면 왜 영혼이 불멸한가? 제자들하고 죽기 전에 논쟁을 해요. 더 자명한 걸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내용과 죽은 데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윤회한다. 윤회론이 나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동물로. 그래도 사람답게 산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꼴벌이나 개미가 높이 평가돼요. 사람으로 오거나 꼴벌과 개미로 와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던 습관을 잘 들여 놓은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철학으로 특별히 더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신들의 세계로 가는데 철학으로 영혼이 더 정화된 사람들은 거기서 아예 윤회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신들과 함께. 그래서 신들한테 바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들과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간다. 그럼 이 당시 신들이라고 하면 제우스 신 다 이런 분들이죠. 진짜로 직접 만나서 살아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았을 때 너무 육체에 빠지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한 얘기라 철학자라는 게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다. 몸에서 분리되는 연습이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유체이탈 연습한다는 게 아니고요. 육체의 탐진치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에 유혹당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내 영혼을 정의롭게 지혜롭게 절제력을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요즘 제가 늘 얘기하는 자신의 영적 캐릭터를 이렇게 장엄하게 만들어라. 진리로 장식을 시켜라. 불교가 늘 주장하는 게 장엄하게 하라. 이게요. 장엄하다는 형용사고 원래 장엄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불교에 장엄이 장식하답니다. 장식 엄정이라고 청정하게 장식하다. 치장하다는 뜻이에요. 치장을 이쁘게 해놓으니까 장엄하다 이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장엄하다를 형용사로도 많이 쓰지만 원래 불교에서 경전에서 장엄이 나오면 동사입니다. 화엄경은 뭐겠어요? 꽃으로 장엄 장식하는 경 우주를 꽃으로 장식하자는 경입니다. 그러니까 꽃 장식경이에요. 원래 이름이 꽃 장식경 그래서 꽃꽂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영적인 꽃으로 장식하는 영적인 꽃이 뭐냐? 영꽂이 6장 꽃잎이 뭐죠? 제가 늘 강조하는 육바람입니다. 육바람으로 우주를 장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소크라테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야 예전에 파이돈을 용호 비결에도 넣었을걸요? 그래서 그런 정토사상에 관해서는 용호 비결에도 제가 내용을 넣었던 기억이 나고 예전에 강의도 많이 해드렸어요. 파이돈 해서 유튜브에 보시면 있어요. 홍의각당 파이돈 70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우리 참나가 있고 육신이 있고 참나가 영이라면 혼이 있죠. 이 혼을 진리에 맞게 잘 관리해 가는 게 이게 영적인 캐릭터 이게 영적인 캐릭터 불교에서는 보호신이라고 합니다. 뭐 용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보호신 참나를 뭐라고 하나요? 진리의 몸이라고 법신 그쵸? 보호신 우리 육신은요? 육신인데 도인들이 육신으로 올 때는 화신이 그럽니다. 화신이 이제 아바타라고 해요. 인도말 아바타가 화신을 아바타라고 합니다. 신이 법신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영계의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보호신 그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은 뭐죠? 참나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나는 법신이고 보호신은요? 눈에 보이는 석가모니의 인도분으로서 모습은 화신이고요. 그건 이제 법신의 입장에서는 아바타가 되는 거고 영적인 세계에 계시면요? 보호신이요. 그래서 이 보호신이라는 건 똑같은데 지금 육신의 내면인데 영적인 캐릭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게임을 할 때 앞으로 여러분이 키우셔야 할 거는 이겁니다. 보호신. 왜? 이건 원래 영계에 있는 거예요. 물질계에 구속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영혼은 물질에 구속되지 않아요. 구속된 것 같이 살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영혼은 우리 영혼은 물질이 구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속됐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식히는 것만 하고 살아요. 영혼을 거기다 써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뭡니까? 혈육의 자녀죠. 혈육의 자녀. 이 혈육만 따르잖아요. 그래서 혈육의 자녀에서 벌써 갑자기 종교 몇 개를 건너뛰어버렸는데 너무나 쓰고 있네. 죄송합니다. 혈육의 자녀에서 이 영을 따르는 이 영이 기독교적으로는 성령이니까 참나라는 게 성령이니까 이 혼이 문제예요. 육은 육이죠. 육이 재지은 건 아닌데 육에만 빠져서 이 혼이 원래 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고차원인데 저 차원 육이 시키는 대로만 혼이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혈육의 자녀가 돼요. 이 혼이 영이 시키는 걸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을 따르는 혼이 돼버리면 그땐 고차원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영이 참나고 불성이고 이 영을 따르는 이 고차원의 이 마음 이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영을 따르는 혼을 영도 보리심이요. 이 혼도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 이 영 자체는 보리심이에요. 이거를 절대계의 보리심 그러고 이거는 현상계의 보리심 그 보리심이 뭡니까? 여섯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됐나요? 여섯 장 꽃잎, 육바람일의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종교를 통합해서 설명드린 게 여러 종교로 자기 종교가 다양하시니까 내 종교는 얘기 안 해주나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알아두실 수 있죠. 어떤 용어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이 혈육의 자녀의 마음을 겉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겉사람이라고 해서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뭘까요? 육신이 아니에요. 육을 따르는 혼이죠. 육을 따르는 혼, 겉사람. 이거는요. 성령을 따르는 혼, 속사람. 그럼 여러분 키워가야 할 영적인 영혼, 어차피 다 영혼 자체는 영적인 거지만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셔야 돼요? 육신을 따르기보다는 성령을 따르는 작업을 해야죠. 영혼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고 해야죠. 이 물질의 차원에 제약당하기 전에 영혼의 본래 모습은 육바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호만 다르지 똑같아요. 소크라테스는 국가론에 보면 네 가지 덕을 강조하죠. 절제, 용기, 지혜, 정의. 여기 하나 더 하면 사랑에 해당되는 게 그리스 철학에서는 우회라고 합니다. 우회. 이렇게 아주 인류적인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향한 사랑. 보편적 사랑. 사랑이 거기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론을 보면 사랑 빼고 이 네 가지를 주로 강조합니다. 이걸 워낙 기본적인 거라서 강조가 안 되고 있는데 우회는 소크라테스의 회상록 보면 평소에 계속해서 자녀들 붙잡고 부모님한테 잘해라. 친구 간의 잘해라.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인간과의 기본이 그 사랑이죠. 사랑은 소크라테스 철학이 아주 기본입니다. 아테네인들에 대한 사랑. 나를 바쳐서까지 아테네인들을 깨어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랑. 사랑은 기본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우회라고도 많이 하는데 철학적으로 설명될 때는 전반적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육바라멜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서도 이 육신에 너무 인간이 갇혀있다고 보니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너무 오래 갇혀있다 보니까 이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혈육의 자녀가 돼버린 거죠. 이 영혼이. 혈육에만 복무한다. 혈육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의 신성을 향해서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신성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냐고 우리 안에 다이몬이라는 신성이 있다. 또 우리 안에 이데아가 있다. 로고스가 있다. 진리를 따르는 이 혼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요즘 제가 얘기하는 영적인 게임에서 엄청 중요한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사바세계를 살고 있는데 사바세계의 현실 물질세계에 너무 매이지 말고 영혼의 자주성을 다시 확립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내 영적인 캐릭터를 온전하게 키우는 작업이에요. 지금 깨어 계시는 왜 여기 오면 몰라 괜찮아 부터 시작하냐. 이 육신을 한번 몰라 해보세요. 내 육신을 대표하는 내 이름을 한번 몰라 해보세요. 애고성을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이 영혼이요. 원래 애고성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 물질로 인해서 탐진치에만 빠져 사는 그런 애고성에서 거듭나서 성령을 구현하는 애고로 다시 거듭나게 돼요. 그러니까 애고 힘을 좀 빼주자고요. 몰라 하자고요. 애고를 다 버리자는 거 아닙니다. 애고 위주의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 하시면서 내 이름 몰라. 내 몸 어디 있는지 몰라 하면서 노시면요. 존재한다는 것에만 만족하시다 보면 애고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요. 애고가 뭔 짓을 해요? 속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게 육신의 어떤 쾌락 추구에서 성령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다시 본래 모습을 찾는 거죠. 사실 거듭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래 모습 찾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뭐로 치장을 하게 돼요? 육바라미로 치장을 하게 돼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정의로 인내로 성실로 깨어있음 선정으로 지혜로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남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불의를 바로잡게 되고 진실을 수용하게 되고 멈추지 않고 양심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늘 깨어서 참나랑 접속을 하고 육신으로부터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늘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자명한 삶을 살게 되죠. 이 여섯 가지 아이템을 장착한다는 것을 화엄, 꽃으로 장엄하게 치장했다. 우주를 치장하자는 건데 사실은 뭘 치장해야 우주를 치장합니까? 내 영혼이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영혼만 치장하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바로잡히면 우주가 바로잡힙니다. 왜? 우주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우주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주는 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제 마음 안에 있고 제 마음이 바로잡히면 우주도 바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바로잡는 게 시작입니다. 내 마음만 바로잡으면 우주문제가 해결되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잡혀야 이제 우주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연꽃을 피워야 이 우주를 연꽃으로 치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인구 수만큼 생명이 존재하는 수만큼 그 생명들이 모두 깨어나서 자기 마음을 이 육바람으로 치장할 때 이 우주가 점점 더 자명해진다. 더 광명해진다. 이게 이제 화음사상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우리는 본래 참나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니까 이런 노력을 안 해도 사실은 우리는 이미 정토에 살고 있고 천국에 살고 있고 원래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체는 참나의 작용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도 지금 이 사바세계를 보고 듣는 이 힘도 어디서 나오는데요? 우리 참나예요. 참나가 보고 참나가 듣고 하면서 이 세계를 느끼는데 다들 꿈속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깨워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 플레이를 하니까 사바세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가 사바세계로 밖에. 사바세계라 해서 사바가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되게 빡센 세계인 거죠. 사바세계를 아마 우리말로 하면 빡센 세계예요. 빡센 세계. 가만히 있어도 누가 치고 가고 번뇌가 나를 괴롭히는 빡센 세계. 살라를 생각해도 깎아 봐. 죽을 거 생각해도 더 깎아 봐. 이게 다 뭘 해도 이렇게 힘든 세계. 이 사바세계는 힘듭니다. 여러분 이 몸 하나 이렇게 못 맞춰요. 또 가만히 있으면 미세먼지가 날아와요. 돌겠네 하고 문을 닫으면 이산화탄소가 또 줄어들어요. 돌겠네 하고 열면 또 먼지가 들어와요. 뭐 하나 이렇게 맞추기가 날 좋다고 나가면 또 덥습니다. 더우면 몸이 또 짜증내요. 이제 좀 됐나 하면 또 추워져요. 좀 맞나 하면 추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꿈꾸는 게 옛날에 장춘세계라고 늘 봄인 세계만 오면 좋겠다. 기후만 늘 봄이어도 좋겠다. 더 이면에는 봄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세계가 오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물질세계에서 이루어질까 할 정도로 이 사바세계는 빡셉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깨어나면 이 사바세계도 정토로 바꿀 수 있다. 왜? 원래 참나의 작용인데 원래 참나의 작용인데 우리 애고가 관리되지 않은 채로 각자의 탐진체에 빠져서 플레이를 하니까 이 우주가 더 개판이 됐다는 더 사바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이 사바세계도 정토의 맛이 나게 바꿀 수 있다. 아주 청정한 영적인 세계 정토랑은 다르겠지만 물질기 안에서 얼마든지 이 지상정토 지상천국을 구현할 수 있다. 이게 예전 성인들 말씀이에요. 예수님 주기도문이 뭔데요?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 정토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서는 이미 아버지 뜻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예요? 이 빡센 사바세계예요.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상 버리고 천국 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상은. 그럼 왜 오셨겠어요? 천국에서 그냥 초대장이나 보내지. 천국으로 오시오. 여기 죽입니다. 지구인들이 빨리 지구를 버리고 천국으로 오세요. 하죠. 그런데 왜 오셨어요? 땅에서도 아버지 뜻을 구현하려고. 지상천국을 열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게임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은 그때 이미 그랜드 오픈 선언을 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왜? 물질 문명이 낙후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구 문명이 지금처럼 전 지구가 하나의 문명으로 단일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서로 소통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지구적으로 천국이 왔다 라고 외쳐도 울림이 작죠. 동양까지 퍼지려면 벌써 또 오래 걸리고 퍼지는데 왜곡도 심하고 이제야 겨우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요? 지금에서 우리가 다시 천국 게임 그랜드 오픈 하자 라고 주장한 이유가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인들의 한을 풀어드리자. 그겁니다. 그분들의 한이죠. 이런 좋은 소식을 지상에서 기독교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키워가지고 자신 각자의 영적 캐릭터를 원만하게 만들어서 지상의 천국 만듭시다. 자 영적인 영적인 캐릭터를 키우자는 게요 지구를 단순히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는 게 아니라 지상의 천국을 만듭시다. 하는 겁니다. 지상의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내면에 이 풍부한 영성을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넘치고 정의가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게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추구해온 분들도 있고 유교적으로 유교적으로는 이게 뭡니까? 참나에서 뭐가 나오는데요? 참나에서 나온 이게 뭡니까? 유교적으로는 인위의 지신의 사단이에요. 맹자가 주장한 게 사단 확충론입니다. 사단만 확충하면 인류 문제 다 해결된다 했어요. 그게 뭐냐? 그 측은지심 정의감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렇죠? 시비지심 나머지 깨어있음과 성실함은 함께 가는 거고 이 사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속 참나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 계속 솟구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맹자는 그러니까 이것만 배양해주면 천하도 다스리고 인류 문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주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맹자의 스승벌이 자사인데 자사가 써놓은 중용에 보시면 인간이 중용만 하면 천지도 바로잡게 만들고 만물도 육성할 수 있다. 온 우주에 엄청난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유교사상이에요. 우리가 인간 마음만 바로잡으면 우주가 바로잡힌다가 이게 유교사상이었어요. 다릅니까? 불교적으로 우리 보신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몸은 보신을 청정한 청정한 보신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정토를 열잖는 겁니다. 정토를 열자. 이 땅의 정토를 열자. 지상 정토를 만들자. 그래야 죽은 뒤에 어떻게 되니까? 죽은 뒤에 사후까지도 고민해봐야죠. 이렇게 이 영적인 캐릭터를 잘 키워놓으면 죽은 뒤에 이 영적인 세계에는 물질계가 아니잖아요. 육신이 죽어도 이 세계는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죠.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 있으세요. 지금 물질계에 있는 것 같죠? 이 물질 여러분 접속 끊어지면 접속을 하고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VR 끼면 거기 팔다리 다 있죠? VR 해보시면 팔다리 다 있어요. 장갑 끼고 VR 하면 다 만져집니다. 촉감까지 있어요. 여러분 지금 VR 하고 계신 거예요. 만져지죠? 바닥 쳐보면 질감도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에 딱 제약되는 거예요. 혼이 자유로운 혼이 신성한 여러분의 혼이 육신에 의해서 탐진치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거 탐나는데 이거 더 느끼고 싶은데 이 세계가 전부 같은데 이 몸이 나인 것 나의 전부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 몸 생활을 내가 오래 꾸려가야겠는데 여기서 답을 내야겠는데 이런 생각에서 좀 초연해지시려면요. 자기가 VR 끼고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왜 제가 법공을 강조하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보시라고 하냐면요. 몰라 괜찮아 부터 해서 참나를 만난 다음에 참나를 먼저 만나서 내가 VR 끼고 있다는 자각 입니다. 참나 이 세계랑 나를 분리해보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해버리고 나면요. 이 VR의 세계에 대해서 몰라 괜찮아 지금 너무 입체에요. 360도 다 되니까 실감 다 나니까 오감이 너무 제대로 작동해버리니까 이 세계가 전부 그런 것 같은데 몰라라고 괜찮다라고 판단 중지에 들어가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VR과 내가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기는 아공밖에 안 돼요. 나의 실체를 만난 겁니다. 그 다음 이 세계를 이해해야죠. 그럼 이 VR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VR의 세계도 사실은 별게 아니라 물질기계에 VR 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이라는 VR로 이 세계를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참나 상태에서 보니까 이 마음 이라는 VR도 참나의 작용이더라. 참나가 있으니까 작동하더라. 알아차리는 내가 있으니까 생각이니 감적이니 오감이니 가 내 마음에서 돌아가고 있더라. 이것도 버릴 게 아니고 잘 활용하면 그만이더라. 단 이게 VR이다 라는 걸 확실히 하는 거죠. 참나를 알고 나니까 이 세계가 VR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법공입니다. 법공 다른 게 법공까지 아셔야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게 안 그러면 함부로 못 움직여요. 아공까지 깨달은 도인들은 보통 숲에 가서 앉아있습니다. 못 움직여요. 함부로 이 현상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부로 못 움직여요. 아공만 아니까 보세요. 아공만 아니까 현상계와 참나만 아니까 참나 중한 줄 아니까 현상계에 안 물들려고 되게 저항하는데 저항한다고 우리가 안 물드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알아야죠. 이 현상계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VR이에요. 그게 일체의 유심조잖아요.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지니까 그 마음의 근원이 참나니까 사실은 일체는 참나로 인해 내 마음에서 펼쳐지는 생각감정 오감이 펼쳐지고 나면 너무 실감나기 때문에 이 오감이나 이런 게 여러분 이 육신에 딱 메이는 거예요. 메어버리면 혈육의 자녀의 삶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도 윤회의 삶이에요. 혈육의 자녀. 육도 윤회하고 있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게 극락정토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하나님 자녀 되는 법밖에 없어요. 성령 깨달아가지고 내 마음에 성령 깨달아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내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육신만 따르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만 따르지는 못해요. 육신 따르는 마음도 계속 있죠. 있는데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잡아갈수록 여러분 영성이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참나자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정토 사람이 돼요. 제가 얘기하는 정토나 천국에 영주권 나온 사람이 됩니다. 요령이나 이런 원리는 아시겠죠?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영적 게임에 접속 해서 여러분 눈 뜨는 순간 접속 된 거예요. 우리 회원님이 자기는 지상정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사바세계 게임을 하고 있다고 눈 뜨면 사바세계라고 바로 접속 된다고 맞아요. 사바세계 접속해서 플레이 하시다가 한 단계 더 고차원 세계로 진입하는 방법이 몰라 괜찮아 라면 지상정토 게임으로 바뀝니다. 즉 참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바뀝니다. 요 눈을 못 뜨면 참나의 눈을 못 다른말로 육도 윤회 게임만 하고 계신 거예요. 탐진치에 휘둘리고 있는 세계가 육도 윤회 에요. 탐욕이 심해지면 탐욕이 심해지면 악의가 됐다가 탐욕이 약해지면 인간계에 살다가 분노가 심해지면 지옥까지 갔다가 분노가 약해지면 수라의 세계 분노는 분노죠. 수라의 세계 살다가 어리석음이 강해지면 축생계 정확히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살다가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살다가 무지가 좀 약해지면 천상계 가서 또 견만 떱니다. 내가 도 다 얻은 것처럼 조금 살만해지면 금방 건방져져요. 중생이 여러분 지옥에 의해서 헤매다가도요. 잠깐 꺼내서 어디 저기 괌 같은 데 해안가에서 좀 쉬라고 그러면 금방 거만해집니다. 내가 또 하늘이 날 이뻐하지 하면서 중생 지옥에 보내면 또 하늘이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왜 자기 마음으로 우주를 보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외에는 다 개기예요. 지금 알아차리는 자가 여러분이잖아요. 참나는 꼭 여러분이 아닌데 알아차리는 자에서 나오는 나라는 개념은 에고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아차린다고 생각하고 온 우주를 다 남들은요. 알아차려지는 대상이에요. 내 에고의 대상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은 에고의 대상일 뿐이잖아요. 내 우주에서 다 개기예요. 내 우주의 주인공은 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공처럼 내 마음에서 자리를 잡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 또한 알아차리는 자는 무조건 납니다. 내 에고가 허용해 준 거죠. 그런 권력을. 지금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시오패스가 되면 얼마나 무서워지냐면 나 빼고는 내 우주에. 이 사람은 출연 안 해도 돼요.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내 우주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들이 좀 사라져야 된다면 사라져도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거기까지 못 가죠. 양심 때문에. 그런데 갈 수도 있다는 건데. 왜? 근본적으로 각자 자기 우주에서 주인공은 자기이기 때문에. 남들은 다 객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실 남들의 속사정은 여러분한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시하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죽는데도 방치할 수 있어요. 죽이기도 하는데요. 이해되시죠? 왜? 객이니까. 내가 무시하려고 하면 무시할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 내 에고가 강해져서 탐진치가 강해지면 무시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아프다는데 난 안 아파요. 난 괜찮습니다. 이 상태가 강화되다 보면 무서워지죠. 그래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무섭다 하는 게요. 점점 양심 마비되는 쪽으로 가면 이런 양반 대로 뭔 짓을 할지 모르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하나님 뜻에서 뜻에서 너무 멀리 가게 되는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돌을 땅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고 그 뜻대로 산다는 건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리해서 우주에 기여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연꽃을 피워서 우주를 장식하자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마음의 양심의 꽃이 육바람의 꽃이 피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우주를 장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는 꽃이 아니라 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꽃으로 우주를 장식해요? 여러분 손에 어물밖에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탐진치로 꽉 차 있는데 무슨 수로 우주를 아름답게 장식해요? 여러분이 가진 아이템이 없는데 그래서 아이템을 많이 갖추는 게 보살이 할 일입니다. 산타클로스처럼 왕창 갖추고 있다가 중생 들어오면 이따 받아라 육바람을 받아라 막 쏘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한테도 육바람을 쏘고 막 이래요. 예이 육바람을 받아라 이랬죠. 걸리면 그냥 저 사람한테 걸리면 낳고 살때 큰일나 도망간 막 쏘고 쏘시오들 잡으러 다니는 좀비 쏘듯이 여러분 좀비 게임할 때 막 보이면 바로 쏘죠? 헤드샷 머리를 쏴야 된다. 마찬가지로 육바람이 양심 앞둔 머릿속식이 그러면 마음을 쏘세요. 양심으로 욕심을 제압하겠다. 육바람으로 심장을 저격해서 육바람의 꽃을 피우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최고의 보살인데 문제는 여러분한테 실탄이 있어야 쏘죠. 뭘로 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살은요.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쉬지 않고 자기관리를 끝없이 합니다. 보살은 자리이타죠. 자기를 이롭게 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자기를 해롭게 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카페에도 양심은 쉬운데 사랑은 어려워요. 문소리요? 하고 들어봤더니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희생은 못할 것 같아요. 양심은 하겠는데 희생은 못하겠어요. 누가 희생하라고 했는데요. 왜 사랑을 희생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자기 사랑이 남한테 확장되는 게 진짜 참다운 사랑입니다. 희생을 통해 사랑하겠다. 변태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되게 여러분 힘드실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막 희생하겠다고 덤비면? 도망다니실걸요? 스토커라고? 왜? 희생 받는 것 받는 쪽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아 배고파 죽겠네 하고 친구 찾아가는데 친구가 먹을 게 없어 아 배고파 죽겠네 하니까 친구가 불경에 보면 나오죠. 살을 베가지고 옵니다. 먹겠어요? 그걸? 호러물에다 등장할래요. 공포라디오 이런 데 등장할 겁니다. 나 이런 일을 당했다. 무서워도 이렇게 무서운 일이 없죠. 불경에 맨 이런 얘기만 써있어요. 눈을 파주고 눈이 없다니까 눈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날 희생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오면 변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우려면요. 나와 남 모두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양심적인 마음이 꽉 차 있어야 그 사랑이 눈을 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건요. 나와 남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겠다고 덤비는 건 진짜 무서운 그건 또 다른 소시오적인 행위예요. 뭐냐면 남한테 이로움을 주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소시오패스적인 마음입니다. 되게 애고의 마음이에요. 나는 남한테 이로운 사람이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난 존재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거고 불성이 충만한 내 존재가 이미 아름다운 거고 거기서 여섯 장 꽃잎을 피울 때 아름다운 건데 여섯 장 꽃잎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나는 남한테 도움을 줄 때만 의미가 있는 존재야 하면서 자기를 억압하고 있고 그게 또 다른 탐진치예요. 남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어리석음이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사는 의미가 있는데 어리석음 거기서 탐욕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뭘 줘야 되는데 도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남들이 또 못 알아주면 환경이 도울 환경이 안 갖춰지면 화가 나죠. 이게 지금 탐진치의 마음이지 육바람일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남한테 나눠주려면 먼저 본인부터 본인 애고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기도 행복하게 못하는 사람이 누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런데 자기는 불행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남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되게 자기 파괴적인 이런 사랑은요. 불교에서 말한 자리 이타가 아닙니다. 자해 이타잖아요. 자해 이타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보살도가 뒷사람들이 그렇게 세게 극단적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자리 이타의 극단적인 모습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거죠. 너무 나를 사랑하는 만으로 남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눈을 빼줘야 될 상황이 돼서 빼주는 게 나도 더 행복해서 빼주고 이럴 수도 있죠. 내 가족한테 내가 눈을 하나 기증해서 둘 다 보면 더 좋잖아요. 서로 한쪽씩 보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주는 거랑 보살도라는 건 눈을 빼줘야 되는데 진짜 주기 싫어 죽겠는데 보살도를 하필 보살된다고 어제 선언했는데 오늘 눈을 누가 달라고 하네요. 난감하네. 이거 줘야 줘야 내가 정톡할 것 같은데 줘야 내가 뭘 할 것 같은데 상급을 노리고 내가 고행을 하는 짓은요. 자기를 파괴하면서 남을 이롭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또 뭐 득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걸로 나중에 되게 득을 봐야지. 그럼 이게 탐진치도름이지 무슨 양심이에요. 양심은요. 여러분 그냥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냥 양심은요.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냥 짠하고 그냥 눈물 나고 하는 게 양심이지 희생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이 하나의 주의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양심주의에서 희생이라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어도 희생이 하나의 주의 주장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무서운 파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파괴적인 사랑. 제발 학당에 오셔서도 희생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 길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게 양심이에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러다 보면 그때 여러분이 좀 손해를 봐도 행복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나도 행복하니까. 기준이 행복이 있어야지 희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 아시겠죠? 이렇게 육바람일의 영적인 꽃을 피어가는 이 아름다운 삶이 지상천국 지상정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게임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게임에 접속하듯이 지금 눈 뜨면 이미 접속이에요. VR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만져지는데요. 이미 작동하고 있어서 실감나요. 저는 꿈속에서 만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꿈에서도 제가 깨어있을 때는 꿈인 줄 아니까 물도 만져보고 다 만져봅니다. 질감 느끼느라고. 신기해요. 신통합니다. 흙을 만지면 흙 질감이 있어요. 꿈에서도. 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 거예요. 꿈 꾸면 거기서 또 죽는다고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여러분 저기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릴 때 겁나실걸요. 꿈에서 뛰어도 왜 겁날까요. 실감나니까. 그런데 지상은 더 실감나게 돼 있어요. 지금 오감이. 당연히 겁나죠. 진짜로 사고가 나니까 오감이 더 실감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 육신에 더 매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에너지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수령하다가 깨어나가지고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시는 수행이 깊어지면서 호흡 수련이 계속되면요. 이 오감 말고 다른 오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모아서 오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에너지체입니다. 에너지 수련을 호흡을 해가지고 내 몸에 에너지를 계속 채워주면서 깨어서 정신이 깨어서 에너지를 내가 부릴 수 있으면요. 에너지를 가지고 내 몸을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사실 원래 에너지체는 있어요. 근데 있는 에너지체를 활용해서 내가 깨어가지고 에너지를 더 대주면서 오감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면 부처님 말씀 사문과경에 이게 나와요. 의성신이라고 해서 마음으로 만드는 몸인데 그게 몸에서 딱 분리됐을 때 의성신이 이 육심보다 더 오감이 더 뛰어나다는 말을 해요. 감각기관이 훨씬 뛰어난 몸을 만들 수가 있다. 임원보다 더 감각기관이 뛰어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모아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만들어냅니다. 원래 있는 에너지체를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지금 VR을 켰는데 이 육신에 육신만 잡히는 게 아니고 그 몸이 또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참나 상태로만 몰라 괜찮아 하고 계시면 이 육신에서 분리된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몰라 괜찮아 하면서 존재로 만족하고 계시면 육신의 오감을 잊어버리고 나의 영혼의 본 모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영을 만날 수 있죠. 더 엄밀히 말하면 영혼 중에서 영을 만나요. 영을 만나고 나면 혼도 본래 모습을 찾습니다. 그게 육바람일의 혼이에요. 속사람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양심적인 혼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힘이 강해져요. 내 양심을 키우고 싶으시면 여러분 일단 몰라를 해가지고 육신을 좀 놓고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서 자꾸 존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혼도 자동으로 여러분이 몰라를 했으니까 육신을 몰라 해버린 거잖아요. 혈육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갑자기 육신에 대한 접속이 끊기니까 뭘 해야 돼요. 이 혼은 오로지 영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몰라 해버리고 존재한다는 거 육신을 몰라하고 존재에만 집중하시면 이쪽은 몰라 이쪽은 집중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이 혼이 알아서 표현해요. 육신은 모르고 내 이름도 모르는데 내 존재는 느껴요. 영은 느껴요. 그럼 이 혼이 알아서 가장 영과 공명하는 상태의 혼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혼이겠어요? 남을 측은해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 부당하다고 선명하게 느끼면서 진실은 수용하고 늘 깨어있으면서 성실하면서 자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혼으로 바뀌어 있어요. 실제 바뀌나 보세요. 영이 들어섰는데 혼까지 바뀌나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미세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단을 확충한다. 그런 양심을 확충해준다. 보리심을 더 배양한다는 것. 육바람이를 더 내가 이런 육바람이 노트로 점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육바람이래 그런 변화를 응원해주는 거예요. 애고도 같이 나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의 폭이 커집니다. 자 성령이 임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때 성령으로 인한 열매들이 내 안에서 거둬질 때 내 애고가 적극적으로 거둬려주기만 하면 풍성한 결실이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제대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게 칭의 기독교에서 칭의는 성령 받은 거 성화는 내 안에서 그런 풍성한 그 혼차원에서 그런 성스러운 결실이 맺어지는 걸 성화라고 칭의 성화 근데 영화가 또 있는 게 영화는 뭐냐면 이 육신이 아니고 호흡 수련을 이렇게 깨어 계시면서 호흡 수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 에너지로만은 안 돼요. 영적인 몸은 호흡을 해주되 깨어서 육바람을 성화의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내 몸 안에서 또 다른 감각이 생겨납니다. 다른 팔다리가 생기고 다른 팔다리의 선명한 감각 주먹이 여러분 꽉 쥐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잘 지어지는 여러분 팔다리가 다 느껴져요. 다시 내 몸 안에 있어요. 내 몸하고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데 에너지체배양이 아주 완숙하게 안 돼도 예민하신 분들은요. 깨어서 육신을 최대한 몰라 하면서 계시다 보면 내 몸 안에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걸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수행 초기에도 느낄 수 있어요. 원래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그 원래 있는 몸이 경락을 갖고 있는 몸이에요. 여러분 침 맞으러 가면 경락에다 침 넣죠. 그 경락을 해부함은 없습니다. 해부함은 없는데 내 몸 안에 그런 순환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에너지의 순환체계를 갖추고 몸 하나가 원래 더 있어요. 그 몸이 있는데 있기 때문에 내가 선명하게 깨어있다 보면 이 몸이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했다는 게 별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 몸을 체험한 거를 성령 체험했다는 경우가 많아요. 등에 막 불이 올라가고 이러는 게 에너지 몸 안에서 기운 순환하는 걸 느낀 것 뿐이에요.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단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성령 체험은 맞는데 그 현상 자체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평소에 내가 느낄 수 없던 에너지 몸까지 느껴진 것 뿐이에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수행하시면서 깨어서 양심 분석하고 호흡세를 하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이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성령이 자리를 잡고 안 떠나게 되고 원래 떠나는 물건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에서도 안 떠나요. 나한테 의식이 늘 된다는 거예요. 애고한테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애고한테서 그 다음 이 애고가 어떻게 변해요? 애고가 육바람일을 자명하게 옳다고 여기게 되고 육바람일의 마음을 끌어내는 게 성령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도 알면서 육바람일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슈퍼 애고가 심리학적으로 슈퍼 애고는 애고입니다. 그냥 슈퍼 애고가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집착을 갖고 있는 애고예요. 그런 게 아니고 슈퍼 애고의 작용이 아니고 참나에서 그냥 도덕심이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양심이 나온다는 그걸 이해하면서 양심을 잘 배양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거들어서 이 지상에서 양심이 꽃피우게 된다면 나는 성화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 호흡 수련을 통해서 생수가 뱃속에서 흐르게 될 거다 그게 너를 영생으로 이끌 거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에너지가 내 몸 안에서 호흡 수련을 통해서 더 배양되면서 팔다리 사지를 꽉 채우면요 그 에너지만으로 오감이 또렷해지면서 이 거친 오감을 갖고 있는 육신하고 다른 더 미묘한 오감의 세계의 몸을 만납니다. 그게 영화예요. 영적인 몸을 얻는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듯이 이 몸은 씨앗이라 죽어야 되고 이 씨앗이 죽고 나면 껍질이 벌어지면 알곡이 나온다고 하는 영적인 몸을 얻게 됩니다. 똑같아요. 부처님은 사문과경에서 뱀 허물을 벗고 뱀이 나오듯이 의성신이 우리 몸으로부터 나온다. 신선사상은요. 우화등선이라고 나비가 허물 벗고 애벌레에서 나비 되듯이 육신의 허물을 벗고 날개가 달린 날개는 상징이죠. 하늘을 날 수 있는 하늘의 몸이 생겨난다. 그래가지고 선계에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다 모든 종교의 공통으로 있는 겁니다. 공통으로 있다는 얘기는요. 지구상의 곳곳에서 공통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이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체험을 영혼육 차원의 체험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캐릭터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승 갈 때 뭘 갖고 가요? 성령도 가져가고 혼도 내 깨끗하게 닦인 혼 가져가고 에너지까지 에너지체까지 가져가시면 더 좋죠. 아시겠죠? 육신은 못 가져가면 육신은 버리고 가야 되지만 육신은 지구에 속해 있는 거라 여러분 가시고 나면 지구에서 잘 묻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게임 접속하고 게임에서 나왔더니 길드 기론들이 모여서 내 캐릭터 이렇게 땅에 묻어주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해주다니 나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신을 소쿠라테스 여기 보면 죽을 때 그럽니다. 소쿠라테스 제발 친구들이요. 소쿠라테스 어디 묻었다는 소리 하지 마시오. 육체를 묻었다고 하시오. 소쿠라테스를 묻은 게 아니고 육체를 묻었다고 하시오. 나는 지금 신나 있어요. 이 앙번은 약간 과하게 쓰신 거겠죠. 그런데 신나 있어요. 나 천국 간다 하고 신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읽어드릴까요? 영적인 게임을 소쿠라테스도 즐겼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 건데 이게 만국 공통이고 모든 중생 공통입니다. 이 집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거듭나려면 여러분이 우주인 외계인이라도 다른 수가 없습니다. 외계인이라도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에 집착하다가는 혈육의 잔여 되기 딱 좋습니다. 성령 성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명체면 알아차리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 찾아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칭의 성화 영화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인이 있다면 화성인도 일해야 되고 금성인도 일해야 되고 안드로메다 저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일해야 돼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아주 우주를 대표하면서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정화라는 것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으로 이루어지며 육체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육체에 끌려다니지 않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육체랑 모든 결합이 끊어지고 영혼으로만 온전히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정화다. 너무 이러면 죽어야 끝나잖아요. 죽어야 제일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오늘 죽어요. 오늘 죽는 날 제자들이 하도 죽는 걸 걱정하니까 말이 좀 세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철학할 때 어떻게 했어? 육체로부터 최대한 벗어나서 영혼을 단련하자고 하지 않았어? 오늘 나 육체 벗는 날이야 너희가 기뻐해야지 울고 있는 거야. 평상시에 할 말은 아니죠. 과한 말이죠. 이거는 왜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전에 한 얘기. 오후에 독약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도 그게 정화라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최대한 되는 대로 혼자서 즉 영혼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그런 습관을 계속 붙여온 철학자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제일 연습이 돼 있는 사람 아니겠어? 이렇게 서쿠라테스가 논리를 펴니다. 철학이란 죽는 연습이다. 혹시 인터넷 돌다가 그런 문구 만나면 소쿠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깜짝 놀리지 마세요. 자살 연습이다. 그게 아니고 육체의 탐진치로부터 최대한 벗어나서 이 감옥에서 최대한 해방돼서 살아가는 연습이란 이 육체라는 감옥에 이 영혼이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가는 연습이 철학자가 하는 짓이었다 이거예요. 생전에 여러분 좁은 감방에 갇혀있어요. 그런데 매일 좁은 감방에 갇혀있다고 느끼면 감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하겠죠. 그런데 감방을 어느 날도 몰라를 해가지고 여기가 감옥이라는 걸 몰라를 하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넓어져서 더 많은 걸 감옥 안에 갇혀있더라도 할 수 있겠죠. 상상입니다. 저도 갇혀있어 본 적은 없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빗자루로 무술을 감옥에서 복원해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감옥에 있다는 걸 잊고 빗자루와 나만 생각하면서 무술에 대한 예전의 그림들을 보면서 무술 연구하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있고 재밌어가지고 나오셔서는 무예 도장을 여시고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우울해져서 뭘 더 하겠어요. 어차피 감옥인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육신 안에 있는데 어차피 사바세계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육신 안에 갇혀있다는 걸 잠시 잊는 방법이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최고의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서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육신이 뭐 하나 말 안 듣고 아프고 할 수도 있잖아요. 몰라하면서 육신을 잠시 몰라하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그렇게 광명하고 청명하고 풍요롭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소쿠라테스는 평생에 걸쳐서 탐진치에 최대한 가까이 안 가면서 그걸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이 육신이 있으면 당연히 있는 거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안 가고 관리하는 거예요. 조심조심하면서 최대한 영혼의 독자적 생활을 추구해 온 거예요. 영혼만으로 살려고 몰라 괜찮아 하면서 영혼이 원하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영혼이 원하는 거 해주면서 지덕체 가축 진선미 가축이 계속 그걸 해준 거예요. 이 짓을 하다가 이제 나 드디어 오늘 죽고 하늘나라로 간다. 왜? 이렇게 닦은 사람은 원래 천국에 가게 돼 있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영혼은 영혼은 영혼이죠. 영혼은 신성한 것과 흡사하고 불멸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지적인 것이요. 절대 분해되지 않는 것 아닐까? 반대로 육체는 인간적이고 사멸하며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며 여러 형태로 분해되고 변화하는 것 아닐까? 이게 소쿠라테스 기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추철해요. 영혼은 불멸이라는 걸 입증하는데 오전 내내 제자들하고 토론해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걸 입증시켜요. 계속해서 설득시켜요. 그러니 눈에 안 보이는 그 영혼은 그 자체로 그 자체와 같이 이 영혼이 죽으면 어딜 가겠는가? 보세요. 살아서 이미 육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영혼은 지금 영계에 있어요. 이해되세요? 육신이 물질계에 있지. 영혼은 물질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니까. 지금 접속해 계신 거예요. 여러분 VR에 접속했다고 여러분 본체가 VR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VR 안에 있는 캐릭터를 입고 실감나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여러분 영혼은 지금 영계에 있습니다. 영혼의 차원에 있어요. 몸이 물질 차원에 있지. 이거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영혼처럼 눈에 안 보이고 순수하고 빛나는 것. 정토죠. 선과 진리와 현명한 신이 존재하는 진정한 하데스로 갈 것이다. 그래서 하데스라는 게 저승인데 소크라테스한테서 지금 등장하는 하데스는 정토 개념입니다. 선하고 신들이 계신 곳. 그러니까 죽긴 죽었는데 보세요. 죽긴 죽었는데 인간이 죄를 많이 갖고 죽으면 그러면 죄인도 어차피 영계로 가는 거 아닌가요? 죄인도 영혼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구분하셔야 되는 게 죄인들은요. 저기 지옥에 가요. 소크라테스 개념에서도 바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심판을 받습니다. 경건하게 신을 따르며 살았냐 신을 거부하며 살았냐 가지고 딱 구분해서 철학을 안 했더라도 삶이 경건했으면 일단 이렇게 지금 정토로 가고 경건하지 않게 살았으면 여러분은 이제 지옥 쪽으로 가서 여러분 살인자 이런 존재들은요. 아주 심연의 물속에 던져져서 다시 못 나옵니다. 죄는 졌는데 좀 뉘우친 사람들은요. 1년에 1년에 한 번 물가로 휩쓸려서 올라와요. 그때 올라왔을 때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이 지나갈 때 탄원해야 돼요.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 바닷가에서 그쪽이 용서해주면 구출되고요. 용서 안 해주면요. 다시 들어가서 1년 뒤에 또 물에 밀려나와요. 이 짓을 용서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내가 영계에 가보니 그렇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영계에 대해서 당시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승 갔다 왔다고 한 사람들 중에 증언한 사람도 있었대요. 임사체험한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 증언해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이런 말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라고 하면서 소개해 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봤어는 아닙니다. 타당한 부분이 있어라고 소개해 준 게 이런 얘기를 한참 소개해 줘요. 그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산 사람은요. 다시 사람으로 윤회하거나 아니면 천국에 머물 때는 정토 같은 곳에 가서 머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빛나고 영원한 곳으로 가서 머문다. 이것이 신의 뜻이라면 말일세. 그런데 이런 본성을 지닌 즉 경건한 신성의 본성을 다시 되찾은 사람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바람에 흩날리고 소멸해 버릴까? 그리고 우리는 철학을 평생 연습해 오지 않았나? 철학이란 죽음의 연습 아니었던가? 죽음 앞두고 왜 흔들리는 거야?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영혼은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눈에 안 보이고 신성하고 불멸하며 예지적인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의 모든 실수나 어리석음, 공포 그 밖의 모든 인간적 악에서 떠난 즉 탐진치에서 떠난 행복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정토죠. 하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데스로 가지 않을까? 평소에 영혼을 잘 닦은 사람은 죽은 뒤에 영혼의 독자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 물질계에 최대한 덜 물들고 살아온 사람은 죽은 뒤에 제대로 영혼의 본성이 잘 구현된 곳으로 가지 않겠냐는 거죠. 아까 왜 지옥이나 이런 데는 뭐냐? 평소에 영혼을 물질계에 오염시키고 살아온 사람은 죽어도 똑같은 곳에 갈 수밖에 없네요. 습성이 있는 곳에 가니까 영혼 본래의 맛이 나는 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을 통해서 아니면 철학까지는 안 했더라도 청정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의 본래 맛을 그래도 살리면서 살아온 사람 양심을 따르고 죄 안 지는 쪽으로 그래도 살아오신 분들은 더 맑은 그런 영혼의 본래 모습이 구현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철학한 사람은 더 높은 세계에 가고 깨끗하게 선하고 산 사람들은 맑은 곳에 태어나고 다 해서 정토입니다. 정토가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게 소코라테스 생각입니다. 지당한 말들이죠. 그래서 남은 시간을 신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소코라테스가 얘기하고요. 유네론 같은 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영혼들이요. 영혼들은 전생에서 여러 습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메이는 게 아니겠는가라면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이기적이라든가 술에 너무 취하든지 하는 습성 불교에서 말하면 그런 엇보죠. 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나귀 같은 동물로 태어나지 않을까? 당나귀가 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찍혀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이기적이. 의식적으로 무책임하고 무법적이며 폭력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일이나 솔개나 매, 또 그런 쪽으로 비슷한 습성의 동물로 환생하는 게 아닐까? 제각기 자기 습성에 어울리는 것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 중에 만약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행복한 사람들은 철학과 이성까지 닦지는 않았더라도 습관과 수련을 통해서 절제와 성실이라는 보통 시민으로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걸 진짜로 실천하고 살아온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꿀벌이나 말벌, 개미,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질서 있고 사회적인 종류 동물 중에서, 곤충 중에 높게 평가받는 거예요. 지금 사회생활하는 동물이나 곤충 내지는 인간으로 환생해서 점잖은 시민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도 또 레벨이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철학자입니다. 철학을 해가지고 평소에도 계속 육신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이 영혼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훈련시켜온 사람들은 철학한 사람들인데 방금 말한 사람들도 괜찮지만 인도 환생만 해도 어디냐만 육도윤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을 하지 않건 절대로 순수해지지 못해. 영혼들이 신성을 얻어서 신들과 함께 살 수 없어. 이 말을 합니다. 철학을 닦아야만 제대로 신들과 함께 살 수 있다. 오직 지혜를 사랑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네 그거는. 신들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참된 철학자들은 육체적 욕망을 삼가하고 혈육의 자녀로서 안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네. 똑같아요. 사도바울말이랑. 사도바울말이 유격을 따르는 겉사람은 날로 무너져야 되고 성령을 따르는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바울이 영적 캐릭터를 키워온 방식입니다. 소코라테스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캐릭터를 키워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생활한 대로 죽은 후에 자기 본성과 비슷한 곳에 가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네. 이제 이런 말도 있고요. 자, 몇 개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저기 저쪽 정토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정토로 혹시 무량수경 읽으셨으면 아미타경이나 거기 가면 막 연못이나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막 연못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무력 충만한 곳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보석으로 치장돼 있지?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정토경, 무량수경보다 훨씬 전에 나온 게 파이돈입니다. 이거는 기원 후 한 300년 그쯤에 나온 거잖아요. 플라톤이 쓴 거니까. 이게 더 오래된 건데요. 보세요. 정토에 대한 묘사입니다. 저 세상은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빛깔보다 훨씬 화려하다네. 거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자홍색 황금색이 있고 석거나 눈보다 더 눈부신 흰빛들이 반짝거리네. 그 세 개의 돌들은 그냥 돌들인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재미있습니다. 보석이 깔려있는 게 아니라 돌들이 그냥 깔려있는데 그 돌 하나하나가 지구상의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다니. 이 느낌이 더 좋지 않으세요? 거기 가면 보석으로 깔려있어 그러면 뭐야. 여러분 어느 집 갔는데 보석으로 막 연못에 수영장에 깔아놓으면 좀 오바하네.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돌이 깔려있는데 보석보다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홍옥, 벽옥, 녹옥 같은 그런 보석들 말일세. 그 땅의 돌들은 우리 보석이나 다름없이 아름답다니. 신기하죠? 인류가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죠? 정토에 대해서 비슷한 상을 갖고 있다는 게 재밌어서 읽어드린 겁니다. 그곳은 매우 기후가 온우하고 공기 대신에 에테르, 에너지로 꽉 차 있고 에너지가 거기서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보다 훨씬 장수하네. 에테르가 더 순수하기 때문에, 몸도 에테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시각이나 청각이나 청각이 우리보다도 감각기관이 더 온전하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신들이 사는 신전과 성소가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신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신들과 바로 사귈 수가 있네. 이게 가면은 정토 가면 아미타불과 바로 만나서 가르침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랑 똑같죠? 거기서 온갖 갖가지 행복을 맛볼 수 있네. 이게 극락 아닌가요? 지금. 지금 극락 정토 얘기를 이렇게 쫙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오,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 극락 정토 안에서도 분명히 더 낮은 곳이 있고 높은 곳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닦은 사람은 제일 높은 곳에 갑니다. 신들과 바로 교우할 수 있고 더 아름답고 청정한 곳으로 간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읽어드렸고요. 소쿠라테스는 이렇게 설명해요. 지구가 있죠? 지구에 물이 있으면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 지구예요. 지구의 상층부예요. 지금 우리가 지구의 하층부에 살고 있다니. 황당하죠? 우리보다 더 하층에 사는 애가 물 속에 사는 애들이요. 물고기는 물을 통해서 해와 별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알고. 그런데 우리 인류는 어때요? 땅 위에 사니까 공기를 통해서 해와 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분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층을 벗어나고 나면 에테르층이 있는데 거기에 신국이 있고 신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에테르층에. 거기서 우리를 보면 물 속에 사는 애들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설명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신들이 사는 올림프스산도 다 지금 거기 있는 거죠. 하데스도 거기 있고. 그래서 죽은 뒤에 다이몬, 여러분 안의 신성이 여러분을 저승으로 이끌면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분류되고 그중에 경건한 사람만 해도 좋은 곳에 가서 사는데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요. 감옥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기 때문에 저 위 깨끗한 곳으로 올라가서 살게 된다네. 이러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 정토에 보내주는. 일반인 경건한 사람은 그냥 다시 인도환생하는 거고요. 특별히 경건한 사람은 청정한 정토에 보내지는데 그중에서 철학까지 한 사람들은 더 위로 보내져가지고 육체 없이 살게, 미래를 전혀 육체 없이 살게 된다는 이 양반은요. 다시 지구에 안 와도 될 정도로 그 세계의 존재가 된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좋은 곳에 살게 된다는. 그러니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거는 당시에 아테네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천국론을 얘기해 준 거고요. 정토론을. 그러니까 뭐 하자고 하는지 중요하죠. 지금 정토 바라보고 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서크라테스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 이 세상에서 덕과 지혜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냥 살면 안 되고 육체에 그냥 끌려가면 안 되고 영혼을 최대한 아름답게 치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과 장식물이란 육체를 꾸미는 그런 장식물이란 아무 쓸모가 없네. 백해무익하네. 그래서 오직 배움의 열중에 온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보세요. 육신을 내려놔 보고 명상을 통해서 영혼을 계속 체험한 사람 어떨까요? 영혼의 실체를 계속 체험한 사람. 참날을 체험하고 내 혼의 신성한 영역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래서 이게 여기서 확신이 나오는 거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안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을 쓸모없는 것으로 장식하지 않고 여기서 똑같이 장식이란 말이 나와요. 불교랑 똑같아요. 영혼을 장식할 때 쓸데없는 것으로 장식하지 않고 오직 영혼 자체를 위한 장식물. 영혼을 위한 장식물이 뭔지 들어보세요. 절제, 정의, 용기, 자유, 진리. 육바람일의 한 덕목절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철학의 전제라면 정의, 인내를, 여기서는 지금 인내를 절제라고 해보죠. 정의, 절제, 이런 성실함을 용기라고 보고요. 용기, 깨어있음을 자유라고 보고 진리 하면요. 꼭 맞지는 않지만 육바람일의 감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치장을 하네, 장식하네. 그는 운명이 부르는 대로 떠나갈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하데스에 갈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이미 자기 영혼을 육바람일로 양심으로 장식을 해놓고 영혼의, 원래 영혼을 꾸며야 할 그런 장식을 가지고 영혼 자체를 위한 장식. 육신을 꾸미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꾸미는 건 뭐냐면요. 그런 명예나 권력 이런 거예요. 그쵸? 식스팩 이런 거. 육체를 꾸미는 장식. 육체를 꾸미는 장식도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육신생활하는 동안 안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목적을 가진 것들이에요. 그건 그것대로 쓰면 돼요. 문제는 죽을 때 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 죽을 때 뭘 가져가요? 영혼을 꾸며 놓은 걸 갖고 가요. 영혼을 평소에 꾸며 놓으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크리톤. 별로 죽기 전에 당부할 거 없나 하니까 내 가족을 부탁해 이런 걸 기대한 거죠. 단지 자네는 내가 언제나 자네들한테 말한 것처럼 자네 자신을 돌보게. 이해 되세요? 어떻게 내가 더 해줄 거 없나? 그러니까 크리톤, 너나 잘하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너를 잘 가꾸세요. 네 영혼을 잘 가꾸면 그게 다른 당부는 내가 안 하더라도 나나 우리 집 식구나 자네 자신한테도 그게 최고의 봉사일 걸세. 제발 자네 영혼을 가꾸게. 멋있죠? 돌아가실 때도. 이러면서 가십니다. 이거 하나 읽어줄게요. 마지막입니다. 만일 영혼이 실제로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덧없는 세상의 시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 극락이죠. 극락이 원래 영원하다고 해서 극락입니다. 영원한 지복의 세계라고 해서 극락입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는 영혼을 보살펴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볼 때 영혼을 소홀히 여긴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일세. 만약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난다면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악인들일세. 왜? 죄를 줘놓고도 다 탕감되니까. 아니 엄청 끌어다 썼는데 다 탕감된 거잖아요.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러니 그런 일은 없으니까 모든 죄가까지도 모조리 버리고 떠날 수 있을 테니 죄인이 제일 득을 볼 걸세. 신이 그렇게 해놨겠나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인 만큼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이란 말도 쓰네요. 구원을 얻으려면 가장 선량하고 가장 지혜롭게 살아야 하네. 하데스 즉 그 정토로 저승으로 갈 때 우리 영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곤 지식과 좋은 습관밖에 없으니 말일세. 지식과 이런 좋은 교양. 아시겠죠? 엄청난 프로게이머였다는 사실 아시겠죠? 영적 게임, 올림프스, 하데스 온라인 이런 걸 엄청 즐기신 분입니다. 영적 캐릭터 막 골렙으로 말략같이 만들어 놓고 가실 때 뿌듯하게. 육신은 벗지만 나는 내가 그동안 키워놓은 내 캐릭터 가지고 영계해서. 원래 내 영혼이 영적인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혼은 이미 영계에 있습니다. 영계에 있는 여러분 영혼을 잘 청정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죽음이란 건 육신과의 분리일 뿐이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 죽지 않고 영혼하니까 그 세계에서 또 진리를 향해 나 더 공부할 거야 하면서 신나게 하셨던 이유가 이제 신들을 만나서 진짜 제대로 공부해 볼 거야 이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음은. 지금 제우스 만나러 가는데 제우스한테 물어볼 거 준비하고 그러셨겠죠. 독양 마시기 전에. 제우스 내가 지구에서 못 푼 것들. 지구에서는 내가 웬만한 거 다 풀었고 뭐가 옳은지 다 알았고 이제 신들을 만나서 좀 더 점검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들떠서 가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계를 자. 육신을 장식하는 건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고 있으면 육신의 장식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당시 소크라테스 변론에도 나오는데요. 고소당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변명해요. 내가 아테네인들한테 한 거라고는 제발 돈이나 육신 치장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네 영혼을 갖고 오라 이 얘기밖에 안 했다 이거예요. 너 어쩌다 내가 잡혀왔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당시 외모 지상주의, 물질 지상주의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아테네. 다 몸 가꾸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배불뚝이 아저씨가 하나 나와서 별로 외모도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 영혼을 갖고 오라 라고 외친 겁니다. 아테네에서.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쟤 뭐야? 그런데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고라 광장에서 자꾸 젊은이들도 자기 영혼을 가꾸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게임에 통창한 사람들이 늘은 거죠. 뭐죠? 소크라테스가? 길드 모집합니다. 라고 아고라 광장에서 외친 거죠. 이쪽 소크라테스 길드 모집합니다. 하니까 모인 거예요. 제자들이 해서 같이 이제 영혼을 가꾸는 그런 영적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에서 못마땅해서 이제 사형당하셨는데 영혼을 치장하라 했는데 이게 여러분 육체를 장식하는데 100만 원이 있어요. 내 육체를 장식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물질을 땅에다 감춰도 받자 그거 다 잃어버린다. 또 가져가지도 못하잖아요. 하늘에다가 그 물질을 숨겨놔라. 그럼 영혼하다. 어떻게 숨길까요? 너의 영혼을 장식하는데 그 100만 원 쓰라는 겁니다.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하면 될까요? 육바람이라 하는데 쓰시면 어떻게 되죠? 돈은 사라지고 없는데 내 영혼은요? 아이템 샀어요. 자, 현금 100만 원 주고 아이템 사서 내 영혼을 아름답게 치장해 놓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100만 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억도 안 아낍니다. 자기 아이템 좋은 황금 가보도 입히는데 어떤 아이템들 막 억 단위도 가요. 그것도 막 못 사서 안달입니다. 누가 안 파나. 엄청 고생해서 막 만들어 놓은, 얻어놓은 아이템 그거 사는 거예요. 그거 사는데 돈 아끼지 마라. 진정한 게이머라면 여러분 돈 아끼지 마시고 돈을 쓰셔가지고 돈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걸 써서 재료들을 활용해서 육바람이를 닦으시면 여러분 영혼은 이미 엄청난 막 황금 갑옷도 입고 있고 막 엄청 육바람이로 치장이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을 눈에 보이듯이 느끼면서 도를 닦아가시라고 제가 게임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게임은 눈에 보이는데 이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끼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자꾸 왜 자꾸 저열하게 게임에다가 영적인 걸 갖다 붙일까? 아니에요. 영적인 거를 눈에 보이듯이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게 구체화시킨다는 게 모든 성현들의 작업이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진리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려니까 산매도 드러보이고 보시도 하고 육바람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할 수 있게. 요즘 같은 시대에 사이버 세계가 개척돼서 얼마나 설명이 편한데요. VR 하나 하면 얼마나 설명이 편한데요. VR 한번 집에 가서 껴보세요. 골판지 VR도 있습니다. 2,000원 정도면 골판지 접어서 만들어진 VR도 있어요. 꼭 비싼 거 아니라도 좋아요. 스마트폰 거기다 끼우고 딱 하면요. 여러분 신세계가 열립니다. 와 내가 지금 딴 세계에 금방 접속돼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서 만약에 장갑까지 끼고 레디 플레이어 보면 몸에 옷도 하나 입고 하면요. 거기서 누가 날 때리면 여기 충격이 딱 와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실감납니다. 그 세계가 내 세계에 있냐 하고 또 살아요. 거기서. 이런 시대로 앞으로 시대는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물질명의 어떤 발전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데 활용해보자는 게 제 게임과의 비교의 취지입니다. 게임과 비교해서 이해해보시라. 이해되시죠? 소코라테스도 아주 레전드 전설적인 고렙으로서 우리가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평생을? 이분 평생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자기 영혼은 어마어마하게 장식해놓으신 분인 거예요. 지금 정의, 절제, 진리, 사랑 이런 게 어마어마하죠. 4대 성인급들은 다 말래급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인류를 위해 길드 모집하고 서버 구축하고 한 거예요. 우리 이 게임에 접속하십시오. 그런데 기존 역사의 문제점은 서버가 다 독자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문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어때요? 서양에는 서코라테스 길드 서코라테스 서버가 돌아가고 있고 이쪽은 예수님 길드만 전부인양 게임하고 있는 서버가 구축되고 실제 게임도요. 서버가 독자적이면 서로 같이 플레이를 안 하니까 모릅니다. 미국 서버랑 한국 서버가 다르다면 만약에 같은 게임인데요. 여기서 레벨 측정이 되고 저쪽은 저쪽대로 측정되니까 서로 몰라봐요. 저쪽이 무슨 레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서버가 통합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학당이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서버들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 일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 사도들만 고립인 줄 알고 막 지금 기독교에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머리 분들이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후광도 나 있고 레벨이 높아요. 충격받겠죠? 아니 스님들은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천국에 뛰어다니죠? 그랬더니 저쪽은 막 갓 쓴 양반들이 막 나와요. 선배들 중에 또 고랩들 등장. 유교길드랑 처음 만나보면 충격인 겁니다. 서로 충격받아요. 아니 어디 이 야소의 무리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충격받는 거예요. 서로.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진직 영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야 지금 물질명이 발전되는 것에 맞춰서 이제야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구축됐어요. 이 세계의 하나의 네트워크에 이 천국이라는 지상천국, 지상정토 가자는 이런 새로운 게임을 소개하는 거죠. 이 상품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물질 세계는 서버를 통합하면 되지만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개념을 통일시켜드려요. 제가 하는 작업이 다 뭐겠어요? 수많은 경전을 왜 제가 이렇게 막 섞어서 할까요? 하나만 하지. 왜 저래? 서버 통합시키려고요. 이래야 저 사람도 스님도 게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성당이라는 PC방에서 접속하고 계신 분이나 그쪽 성당은 지금 절은 다 PC방밖에 안 돼요. 그 PC방에서 이제 실제 게임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접속해서. 근데 그 접속해서 하는 기독교 서버, 불교 서버, 유교 서버, 힌두교 서버, 도교 서버, 우리 민족의 대종교 서버 이게 다 하나로 돌아가 버리면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저기 인디언들 서버. 인디언들은 또 인디언식으로 하거든요. 아프리카 가면 또 아프리카의 주술사들이 있습니다. 다 통합해 놓으면요. 서로 공평한 레벨 측정도 가능하고 함께 게임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지구촌이 영적으로도 진짜 하나가 됩니다. 이거 못 만들어내면 안 돼요. 지금 물질문명 차원에서 하나가 됐는데 영적으로 하나 만드는 거. 오히려 게임에서는 하나가 돼요. 한국인들이 무서운 게 게임하면 한국인들하고 안 싸우려고 합니다. 무서워해요. 한국인들. 게임이 강해요. 제 댓글에 달렸더라고요. 제가 지상천국, 지상정토 게임 오픈했더니 게임이라면 한국인이 1등 할 것 같네요. 영적인 세계도 게임으로 받아들이면 한국인이 1등 할 것 같다. 이게 예언되어 있던 대한민국에서 뭔가 지상천국 나온다 이거 아닐까요? 확장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뭔가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라서 그냥 소개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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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얘기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